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한테 프린트물을 받았죠. 학교에서 이번에 제출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준 프린트물인데 이게 사실 지금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아이가 갖고 있는 문법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의아할 정도인데 학교 시험이 그닥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확한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적은 상태에서 항상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학교 시험이 수능보다 어렵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힘을 뺄 게 아니라 수능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낫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이가 풀어보는 문제들이 부정사 파트도 풀고 있고 가정법 파트도 풀고 있고 관계사 파트랑 수동태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다 매일매일 한 3문제씩 해서 12문제 정도를 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저한테 제출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지금 현재 학교의 수준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고2에서 고3 수능 사이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에다가 쓸 힘을 여기에 그쪽으로 분산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거 계속 해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번에 배우는 거에서 빠진 거 없도록 지금 프린트물 쪽이랑 해서 잘 잡아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다가 완전 막 올인하고 이번에 시험 잘 보자 아자 아자 이게 아니라 그쪽 시험은 그쪽 시험대로 놔두고 저희는 수능 생각해야죠.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16개의 단원들 중에 한 지금 4개 정도 커버하고 있으니까 5, 6, 7 이렇게 쭉 해서 16개까지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그러는 와중에 아이는 이미 수동태 쪽을 완벽하게 한다고 판단이 돼서 수동태는 안 시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해서 16개를 못 다 끝내자 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아이가 풀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풀어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첨삭을 영상을 하나하나 다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대해서 걱정을 별로 하진 않는 상태이며 그냥 학교 시험은 시험대로 프린트물 나오는 대로 그냥 그쪽으로 공부하고 저희는 웬만하면 이제 수능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수능을 넘어서서는 영어를 편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전에 시험 직전에 저희가 수업할 때 한글로 문법 수업을 했던 거랑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영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영어로 가르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하는 폭은 굉장히 넓어져서 많이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아이가 뭐라고 할까 말을,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절대. 한글로도 마찬가지고 영어로도 한국어 성격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발화가 되기까지 걸리는 이제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인에 비해서 많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근데 다만 공평하게도 다들 동량의 가치를 받고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이 입장에서는 시험 공부나 이쪽을 안 해도 잘 파악을 하도록 참 이해력이 높지 않나 그쪽으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푸는 거 족족 다 틀린 거를 거의 보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 쪽으로 좀 타고난 것 같고 대신에 회화 쪽으로는 약간 덜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수업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지금 먼저 가야 될 쪽은 영작이에요. 그래서 영작을 많이 시키는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영작보다 다음 단계인 이제 회화, 즉 말하기 그쪽도 같이 이어줄 거고 해서 회화와 말하기와 그 다음에 영작 이쪽 두 개 가지고 가면서 문법 쪽 다룰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웬만한 건 다 알아요. 그렇게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